스페인 작가 지고르 바라야 자라와 한국 그린하우스의 콜라보 작품 빵조각 비엔날레가 준비한 예술과 협업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. 스페인 작가의 빵조각은 창원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그린하우스의 빵재료와 장비를 통해서 생산된 것입니다. 작가의 기존 연작 중 하나인 빵조각이 출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디자인한 판매용 빵조각은 그린하우스에서 매일 생산되어 관객에게 판매됩니다. 해외 예술가가 베이커리와 함께 만든 협업 프로젝트로서 음식이 예술이 되는 프로젝트죠. 이 작품은 비조각이라는 이번 비엔날레 주제를 잘 해석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.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작가가 만든 빵조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비엔날레 기간 중 여러분이 음식을 현장에서 드실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코로나19 진정 국면이 찾아와서 비엔날레가 준비한 이 협업 프로젝트에 모두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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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